우리 퇴끼! 맞아요 그 다음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창빈이고요 리노 창빈이예요 힐링스 확실히 그 헤이븐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창빈이의 그 노래 부르는 되게 예쁜 톤이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들어줄게요 너무 잘 불렀어 우리 우리 퇴끼! 창빈이가 헤이븐의 프리옥 부분을 부르게 되었는데 되게 너무... 창빈이도 물론 랩도 되게 강력하게 되게 멋있게 다크하게 이렇게 랩을 하지만 근데 우리 그 뭐냐 노래 부를 때는 우리 창빈이는 또 되게 감미로운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